이번에 들어보니까 지금 청취율 조사기관이라고 그래서 저희 다크호스 시거든요 지금 오늘 맹활약을 하고 가주셔야 하거든요 우와 오늘 깐재욱 유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아유 알아요 아 그래요? 죄송해요? 시작하는 건가요 이렇게? 한번 들어가 봐요 테스트 얼주가 알아요 얼주가? 얼주가? 처음 들어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진짜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얼주가 뭐예요?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정정이 길 일이냐고요 얼주 코 얼주 코 맞춰봐요 비슷한 맥력이에요 아니죠 아닌가? 얼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니까 얼어 죽어도 코 뭘까요? 코 코 얼어 죽어도 패션에 관련된 거예요 패션에 패션? 뭐야 왜 이렇게 몰라 얼어 죽어도 코트 코트? 얼어 죽어도 코트 왜 코트는 따뜻한 아 패딩을 입어야 된다 패션 나는 그럼요 겨울에 요즘에 따뜻한 코트 입으면 되죠 왜? 얼어 죽어도 코트 괜찮다 이 은혜님이 자꾸 노려보는 니트가 시강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노려보고 있어서 아니 시강은 뭔지 아세요? 시강? 아유 왜 그래요 진짜 아 그래 알아요 알았어 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빠 주변에 형광등 필요 없겠어요 오빠 자체가 피드나니까 그래서 저희 집 정기 끊겼는데 오빠 사진 붙여놨잖아요 아 탁월하시네요 예언님 탁월하셔요? 요즘 약간 이런 게 유행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? 이건 또 어떻게 아셨대요? 알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지구 반으로 접히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아 그렇구나 어 이건 또 의외네요 의외래 자 김은지님 오빠 라디오 나온다는 소식에 신나서 쿵쿵 뛰다가 저희 집 지하주차장 됐어요 유유유 하셨습니다 네 저 왜 이거 이해 못 됐죠? 바닥이 부셔져서 아 내려앉아서 지하주차장까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? 하하하 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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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주 이건 вход 처음에 호لام 필 тебе 아俺 differentiation 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